안녕! 다람양이 다람!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다보니까 아이솜을 슬라임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 아이솜? 아이솜이 뭐지? 송사탕 같은 그런거?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아모스에서 아이솜이라는게 새로 나왔더라고 아이클레이가 아니라 아이솜입니다 궁금해서 색깔별로 사봤습니다 오픈! 이거 아빠 차에 있는 방향제 냄샌데? 어떤 느낌일지? 이거 봐! 클라우드인데? 완전 클라우드의 그것이야 우와 포슬포슬 이거 뭐 클라우드 슬라임 따로 만들 필요 없겠는데? 우와 근데 뭔가 엄청 약간 고무줄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되나? 쫙 늘어났다가 다시 슥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야 슥 슥 슥 슥 와 이거 그냥 슬라임같아 클라우드 슬라임이야 근데 클라우드 슬라임인데? 약간 뭐랄까 탄성이 있는? 오! 일반 클라우드보다 더 좋은거 같아 우와 진짜 신기한 느낌이다 진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질감이야 클라우드인데 뭔가 좀 질깃한 듯 하면서도 뭔가 고무줄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뭐 잘 늘어나기도 하는데 뭐 어우 신기하다 우와 이것봐 아니 이거 완전 클라우드잖아 분명히 점토 같은건데? 늘리면 쫙 클라우드입니다 와우 와 이 포슬함 이 포실포실함 와 이것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좋았어 두근두근 예쁘게 찍혔으면 좋겠다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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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나와주세요 제발 제발 쏙 쏙 쏙 오 됐다 아 안돼 어 망한거 같아 아 망했다 그래도 뭔가 비스무리하게 나오긴 했다 아이선파비 눌러보겠습니다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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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쫙 우와 진짜 잘 일어나 이거 봐 우와 꾹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한 번에 쫙 아 예쁘다 쫙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슉 우와 푸실푸실 너무 예쁘다 우와 색감 진짜 와 오 나는 내 취향적여 내 취향적 와 너무 예뻐 약간 이렇게 예쁜거 보고 있으면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야 이 다람녀 채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색깔 맨날 시멘트 곰팡이 우와 기분 너무 좋아 쫙 너무 예쁘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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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늘어나고 너무 부드러워. 우와 이것 봐 진짜 우와.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이 손으로 이거를 쫙 늘렸을 때 끊기는 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완전 스무드 라이크 버터처럼. 이런 결도 너무 좋고요. 와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층층층층. 이런 태작층의 느낌. 요런 뭐라 해야 할까. 이 자연적인 이. 와 끊김이 1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엿가락처럼 쫙쫙쫙.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아이슬라임이 조금 녹아가지고 굉장히 손에 많이 붓고 찐득거렸거든? 그랬는데 여기 아이솜이랑 섞고 나니까 손붙음이 1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마음에 드나요? 자 오늘은 아이솜을 팝임에도 찍어보고 아이슬라임에도 섞어가지고 놀아봤는데 이게 이 아이솜 자체에 질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 액금일 때 클라우드 슬라임 만지고 싶으면 요거 아이솜 만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슬라임과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슬라임이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꾸도난 툴리들은 구독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도 놀러와! 안녕! 와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럽다. 아니 손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아보카도 이렇게 녹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보카도를 왜 녹여? 아보카도를 으깨놓은 것 같은데 아보카도 스무디? 너무 재밌다 역시 슬라임은 재밌죠? 쫙쫙 쫙